5. 으음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진짜로 반갑습니다 빅셀에 해주세요 불운아담 안녕히계세요 안녕하세요 히히히히 오오오오오오오오ㅇ 으헤이히히히히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하이이 밧붙해 처음 봐요! 무서워! 신기하다... 살아있는 생물체를 가까이서 본 적이 처음이야 오오오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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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웃긴다 애교같은거 못하는데 다들 이런거 시켜서 욕당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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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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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큐 얼마나 들은거 저래 아이큐도 모르는게 아 야, 물 잠들려 아 아 이건데 왜 알지 못하니 아, 둘이한테 줄게 둘이한테 줄게 둘이, 둘이 아, 잡았다! 아, 잡았다! 아, 여기 아, 여기 mec 자이너 나도 devoted vorne Steph 칭 헤 antic 시 Idol 천천히 정답 itzer 잘 아 이거 왜 먹다고? 아우.. 집에 갈래.. 아 이리로 가면 안 되는데.. 와 도전하는 것 같아 진짜.. 전서 questa... 와 이뿌... 와 이거.. 뭐가 있더라? 아 이거‌ 안 decendo 제가 곡을 만들 때에는 얼마나 많이 번뜩이느냐? 아 그거는 정말 어려운 노하우인 것 같아요 그거는 뭔가 제가 직접 경험을 일단 많이 해야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노하우는 아직 못 찾은 것 같아요 별될 때는 한 번에 나와요 되게 쉽게 고민 많이 하지 않고 처음 느낌 그대로 가져가야 돼요 수정 많이 없이 떨린단 말이다 네가 그런 눈으로 나를 쳐다보면은 내가 떨린단 말이다 떨린단 말이다 네가 미소지우며 나를 안아주면은 누군가 꺼낸단 말이다 우리가 만든 love scenario 이건 주명이 꺼지고 왜이리스 갓스피 허락될 모든 사지 난 내게 거는 기대에게 두 배 값은 해 하지 거리가나 쌍팔년도 편견하게 Like Jack the Ripper 아주 죽여 추우지 난 꿈을 잃어가면서도 아무리 목을 졸라도 난 숨이 붙어 있지 좀비 같은 근성 날 보면 숨어 있긴 걷잡을 수 없이 걷고는 것들 제끼고 적는다 한겨울은 잔디밤 부리지가 있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리와 때릴게, 나와봐 아냐아냐, 내려놓아 어... 뒷숨겼어 아, 그냥 잠깐 들이 나와서 얘기 좀 해봐 샤이, 야, 눈 봐 시... 나와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냐 아냐 1만큼 아 나 봐 이 노래엔 사치 좀 부렸어 몸 안의 겸손은 죽였어 We party like a vaccine on pain I don't remember 왜? 나 진짜 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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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we are We are Connecting I'm gonna show you As you can see Call us We are We ar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